자, 시청자 여러분들 장마는 장마해요 와 진짜 이 비가 앞이 안보일 정도로 와요 야 와이퍼 한번 멈추면요 아유 이래요 지금 와 대박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며칠 삶아 되더니 이렇게 한번 쑤어지게 쏟아지네요 이게 진짜 이게 비가 한 번씩 이렇게 와줘야지 이거 이거 살거쑤 이거 야 야 쑤살거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거의 중심들 아시고요 이게 계속 조금씩 주가 안주가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와줘야지 이거 완전 지치성으로 그냥 쏟아지고 있네요 이게 오늘 일기예보상에는 지금 쏟아기인데 그냥 삭 그냥 우리 저 동남아 마냥 빠켓을 그냥 그냥 뿌듯이 그냥 삭 그냥 때려 붙고 있네요 수천번이 지금 이빠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나마 좀 비라도 이렇게 조금 오니까 조금 시원한 감은 있네요 이게 막 날 무지하게 삶아 될 때는요 에어컨 사다 틀어도요 시원하지가 아니요 예 워낙 똥차라 예 2002년식이라 시원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요 예 일단만 틀고 가도요 상당히 시원해요 왜 그 해가 이빠이고 철판에 때려 맞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비가 식혀주니까요 계속 좀 시원한 감은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따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